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? 일본이 강력하게 지금 자기들 역사 교육을 진행하는데도 계속 언론 잡지에서 어떻습니까? 역사학자들이 조선의 역사를 계속 가르치니까 일본이 선택하는 카드는 딴 게 없습니다.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? 법적으로 들어갑니다. 법적으로. 1928년, 1930년 자료를 보니까 1920년대 말 자료하고 30년대 자료를 보니까 일본이 이제 하다하나 안 되니까요. 조선의 이런 역사책이라든지 통제가 안 되니까 뭐라느냐? 법으로서 어때요? 아예 조선의 역사책을 압수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책 자체를 못 내게 만들어버립니다. 그중에 특히 뭐냐면 1930년 자료 보니까 3일이라는 거 배달이라는 말 자체를 어때요? 쓰지를 못하게 만듭니다. 오늘 이 자료는 없지만 뭐까지 나오느냐? 제가 조선을 해보니까 금지어가에서 나옵니다. 이 책이 이 내용이 들어간 것은 책을 내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1928년 경성지방법원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. 어떤 내용이 있느냐? 당연히 당문 안 들어가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어때요? 환항, 환웅에 대한 기록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배달에 대한 기록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. 그리고 4000년 역사, 4000년 역사 언급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. 그 내용이 들어간 책은 경성지방문서에 어떻게 되느냐? 압수삭제 목록입니다. 결국은 일본 그때 대일항쟁기 때 일본은 법적인 힘으로 어떻습니까? 그 배달이라는 용어 자체를 또 환웅이나 말 자체를 쓰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길론입니다.